근데 사장님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죠? 베라크루즈는 제일 큰 차로서 그렇죠 그렇죠 대형 SUV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은요? 산타페 부터 시설 그 밑에 급들은 9만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식입니다 저번 영상에 베라크루즈 차박 테스트를 하면서 베라크루즈가 차는 큰데 이어 를 폴딩 시켰을 때 경사가 조금 높아가지고 그 상태로 차박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이 차에 맞춤형 평탄한 키트를 제작했는데 설치했을 때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안중 차박 평탄화 키트 제작소인데 우리 사장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평탄화 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한번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중 차박 키트 제작소 대표 이한기입니다 대표님이 평탄화 키트를 제작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만든 평탄화 키트를 한번 올려가지고 순종 상태에서는 차박하기가 조금 힘든 베라크루즈가 차박하기 좋게 변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평탄화 키트는 이렇게 생겼고 만드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안 들어서 설치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네 이렇게 또 평탄화 시킬 수 있는 판이 그 위에 올라가서 자 이렇게 하면은 평탄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빠릅니다 설치하는 거는 그리고 이 차에 그냥 올려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홀딩을 했을 때 조금 경사가 심한데 파티클 보드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수평 상태인가요? 네 홀딩을 해서 이 파티클 보드로 올려놨을 때 여기가 조금 꺼질 수가 있는데 그 꺼질 수가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고인목으로 하나 대놔가지고 올라갔을 때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제가 올라왔을 때도 뭐 굉장히 튼튼합니다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도 오 이제는 경사신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러면은 차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러면 차박이 가능하죠 오 너무 좋은데요? 제가 누워봤을 때는 완전 평탄해가지고 차박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몇 센치 나오죠? 요거는 차주님께서 1열 시트, 2열 시트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운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평탄 길이를 조금 짧게 제작을 했어요 운전을 바로 할 수 있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요 그러면 이렇게 깔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땡겨놨지만 사실은 안 땡겨도 돼요 안 땡겨서 운전도 가능한? 네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1m 70으로 제작이 되어있어요 아 170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혹시 우리 차주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L17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차주님한테 완전 딱 안성맞춤이네요 저 위에다가 베개를 넘고 자게 되면 지금 1m 85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차가 들어올 때마다 이어 시트에 편차를 계산해서 여기서 1시간으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1시간 정도 작업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뒤에 면은 누구나 차박이 가능한 네 이런 키트가 나옵니다 저는 놀라운 게 이 퀄리티만 봤을 때는 이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죠? 베라크루즈는 제일 큰 차로서 그쵸 그쵸 대형 SUV입니다 11만원 와 그리고 그 밑에 급은요? 산타페 부터 시설 그 밑에 것들은 9만원입니다 아 그러면은 9만원부터 제일 비싼 거는 11만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러면 사장님이 일하시면서 요게 어떤 차들이 조금 경사가 높고 그래서 많이 오나요? 베라크루즈가 많기는 많죠 베라크루즈가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맞기로 많이 오는군요 네 어떤 차종마다 이 편차가 없는 차가 없어요 아 그쵸 그쵸 맞아요 완전 평탄한 차량 많이 없어요 네 헬리세이드라든지 그런 차들은 이렇게 볼 적에는 충분하게 잘 수 있는데 하더라도 네 자보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많이들 없어요 전부 다 대부분 밑으로 흘러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평탄한 키트를 제작하는 게 차박을 할 때 좀 더 편하긴 하다 그리고 이게 사실 9만원이면 엄청 싸긴 하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나눠야죠 아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서 저렴하게 팔고 있고 우리 차주님은 만들어진 거 봤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만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만들기 잘했다 예 일단 가격 대비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인가요 예 대만족입니다 아 가격 대비 대만족이다 네 차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주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차박 키트가 설치됐을 때 이 커버를 열을 적에는 네 이 밑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양손을 벌려서 네 위를 당기지면 아주 쉽게 열려요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어 놓으시고 어 닫을 때는 이걸 밑에서 이렇게 해서 밀어 닫으면 쉽게 닫혀요 아 근데 이거를 항상 닫아 놓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가 약해질 수 있어요 힐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뭐 막아 놓는 용이 아니고 이게 밑에 받침용이군요 그래서 이게 휴임 방지용이에요 아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나중에 트렁크 공간으로 쓰실 때 네 여기다가 뭐 쌀을 많이 실는다든지 물건을 많이 실을 때 네 더 이상 휘지 않도록 그리고 이 판이 이제 파티클보드로 제작이 됐는데 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파티클보드로 하면은 조금 어 안 튼튼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점은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파티클보드뿐만이 아니라 네 자작나무도 그렇고 네 이게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아 그리고 쓰시는 분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음 이게 결정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다들 이 파티클보드는 몸에 해롭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집집마다 이 제품이 없는 집이 없어요 아 집에도 다 파티클보드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아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북박이장 아 뭐 수납장 책꽂이 네 다 이 재질이에요 집집마다 그 많은 이 파티클보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결론은 파티클보드가 몸에 해롭지 않다 상관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이 끝나시면 차박이 끝나고요 네 이 볼트는 고정 볼트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마땅하게 둘 데가 없어서 네네 어 얘가 없어도 차박하시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아 지장은 없군요 이게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네네 얘를 꼽음을 해서 네 어 얘가 또 이탈되지 않고 서로가 네 이렇게 이탈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관 볼트를 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 판은 나누면 나눌수록 꼴렁 힘이 심해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온판으로 가는 걸 저는 늘 추천을 합니다 아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오 요 위에 얹어서 네 그러면 여성분들도 쉽게 이렇게 밀 수 있어요 오 이렇게 그냥 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모양대로만 네 맞춰주면 볼트는 자기 스스로 싹 들어가요 아 이게 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네 이렇게 했을 때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죠 오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당겨졌던 시트를 다시 원위치 시켜서 네 평상시 운행 하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은 같이 공존이 되는 거네요 네 요 적재함 쪽에 네 물건 하나 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냥 트렁크에 짐 하나 싣고 다닌다? 오히려 앞에 공간이 남아요 네 남았을 적에는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앞쪽으로 어 막상 밀어서 운행을 하시면 네 얘가 다른 제품보다도 네 오히려 소리가 안 나요 뭐 자작나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물론 재질은 튼튼하고 좋지만 네 나무가 단단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방지턱을 넘어갈 때 보면 약간 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네 근데 파티그버도는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아 일단 자작나무보다는 약하다는 거 네 그거를 쓰시는 분이 인지하시고 네 그거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조금 살살 다루면서 네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쓸 수가 있군요 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트렁크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차박을 갈 때는 이열을 폴딩 시켜가지고 이 위에 판을 밀어가지고 이열 폴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네 바로 차박이 또 되고 이 아이디어는 사장님이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 예 제가 낚시 다니면서 아 낚시를 하셨군요 원래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아 원래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었네요 네 아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차박이 유행이 되면서 요구를 판매하시는 건가요? 싱크일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원래 싱크대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거를 해가 다니면서 아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이웃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아 해서 이거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싼 가격에 서로 나누고 하다보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고객들 볼 때 네 늘 감사하죠 아 멀리서도 온다는 거는 택배는 안 된다는 거네요 네 택배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평택이죠 네 평택이에요 네 평택으로 오셔가지고 맞추는데 약 1시간 정도 네 1시간을 잡고 있는데요 네 만드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엄청 빨리 만드네요 혹시 조금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장점도 많이 있는데 뭔가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나 이런 단점도 나오나요 얘기가 네 나오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이 앞쪽에 네 나는 혼자 있을 일이 많다 네 이래가지고 이걸 6대 4로 아 이거를 분할해 달라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 예를 들어서 한쪽만 폴딩 시켜 가지고 그렇죠 아 그러면 거기 앉아서 어 나는 뭐 노트북도 하고 아 네네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어느 제품이든지 마찬가지에요 네 자작나무를 하든 파티컬 보드를 하시든 네 이게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꿀렁임이 첫째는 심해요 강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그건 권장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요거를 3년간을 싣고 다니다가 네 이번에는 나눠서 한번 자작나무로 제작을 해 봤어요 네네 계속 자작나무로 제작을 해 봤다가 꿀렁거리는 걸 보고 바로 내렸어요 원판으로 하나로 갔어요 원짜리가 틀리더라고요 이게 6대 4로 나눠서 하면은 네 이렇게 한 판보다는 좀 약하다 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뭐 끝으로 뭐 해 줄 말 있나요? 뭐 저는 늘 그래요 저는 이거를 만들면서 네 물론 제가 여기에 하루 종일 매달리기도 하지만 네 늘상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네 늘 건강하게 살았으면 아 참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늘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한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서 가시지만 네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가실 때 오히려 제가 더 보람을 느껴요 아 아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렇게 바로 작업하려고 하면은 예약을 해야 되죠? 예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얼마나 예약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아 지금 여름이라서 네 한 뭐 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하고 싶다 이렇게 전화하면은 약 2주 뒤에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더울 때 하는 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럼요 이제 가을 되면 또 폭주를 하겠네요 네 그때는 거의 뭐 제 예상입니다만 한 달은 기다려야 되지 않으실까요? 이제 차박을 많이 할 시기에는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폰테까지 와 가지고 철력을 해 봤는데 일단은 뭐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보다 좋은 차박 펑터나 키트는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번호랑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곳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 오시면은 차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혹시 자작나무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작나무로 제작도 가능하니까 문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